그래도 잊어먹네 어쩌네 해도 잘하시오. 배운 소리라 늘었네. 늘었어. 늘었어. 명인 명장. 부원장님 왜 등이 없단거지 뭐. 맞아 맞아. 부원장이 있으면 우리가 등 타고 가. 조금 더 잘하는 경향이 있지. 부원장님 있으면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 그건 무슨 뜻인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 명인 명장 시작. 명인 명장. 풍류랑화. 가진호사 시켜 교훈 배워 값 세우고 1등 세약수 통영갑 방패 철룡 한 장 날을 태우고 팔도 풍류나 마. 성쇠도 있고. 발협도 있어. 아르마니 뭣도 알고. 간드로 뒤에는 풍류 담아. 수백 명 모두 모아. 갓기 찬하 뱅찬 장만. 권리 하긴 해도 함. 그 ㅇㅇ PM 뱅. 사는 Americans 뱅 별 경생 일본 법 rigorous і Inter grocery sdív 사는 섬진강을 구경하고 중정헝도 대종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방해도 구월산은 옹진수군을 구경하고 평안도 참을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도산은 금방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르강을 구경하고 경기도삼 박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 청원용이요 대단 대안이 전복음성이라 동남산은 철현산이요 한당은 말년수라 경기도삼각산은 시작 경기도삼각산은 시작 경기도삼각산은 시작 경기도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 청원용이요 왕십리 청원용이요 대산대학이 전복음성이라 전복음성이라 동남산은 중문상공 sed 성원하고 경기도삼각산 jab무 luz 철현산이후 청원산이요 청원산이후 청원산이후 철현산이후 하한강은 한강은 말년수라 부가거거건 부가거건 억만봉이요 정천삭추러건 정천삭추러건 대춘세건이 대춘세건이 세부금성이라 중남산은 철저건산이요 중남산은 철령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부가거거건 억만봉이요 부가거거건 억만봉이요 정천삭추러건 대춘세건이 정천삭추러 대춘세건이 세류장인지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사방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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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허여 말리 지정허여 말리 지정허여 말리 건곤 건곤 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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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라 사방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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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허여 말리 지정허여 말리 말리 그러니까 말리가 열 열하나 열 둘 그 다음에 다음 박에 첫 박 두 박 가져가서 다섯 장 다녀요 그렇죠?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말리 해갖고 다음 박 세 번째 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방산세는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말리 네 번째 박에서 권이 나와요 권 권 시작 권 권 일곱 번째서 만안 중이라 만안 중이라 그렇죠? 수락산폭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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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서장대 남한의 서장대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탕춘대 이화정탕춘대 주기 이렇게 하죠 신의 복호수 남한의 서장대 수락산 복호수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피로운데 새검정 피로운데 새검정 백년동 합의서 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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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동 백년동 달뜬경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구경 허여가며 홀질르 홀질르 홀명 놀아보세 놀아보세 그러죠? 여기가 엄청나게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지정허여 빨리 너무 길으면 안되지 빨리 해야지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건곤 만안 중이라 건곤 만안 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수락산 폭포수 남한의 서장들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이화정 탕춘대 피른대 새검정 피른대 새검정 백년동 달 끈경 백년동 달 끈경 구경 허여가며 구경 허여가며 헐지르그러며 헐지르그러며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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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고건곤 만안 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수락산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이화정 탕춘대 피른대 새검정 피른대 새검정 백년동 달 끈경 백년동 달 끈경 구경 허여가며 구경 허여가며 홀지르그러며 홀지르그러며 놀아보세 놀아보세 백년동 달 끈경 여기 아주 정말 이쁘네 거기요? 이쁘지요 근데 여기 말역은 이건 아니고 진짜 거기가 좀 어려워 이쁘지요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건곳만 안중이라 건곳만 안중이라 건곳만 안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수락산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남한의 서장대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이화정 탕춘대 이화정 탕춘대 피른대 새검정 피른대 새검정 백년동 달 뜬경 백년동 달 뜬경 구경 허여가며 구경 허여가며 구경 허여가며 헐지르 흐르며 거 돌아보세 헐지르 흐르며 돌아보세 잘하십니다 사방산세는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빨리 건곳만 안중이라 건곳만 안중이라 건곳만 안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수락산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피른대 새검정 이화정 탕춘대 피른대 새검정 피른대 새검정 백년동 달 뜬경 구경 호여가며 백년동 달 뜬경 구경 호여가며 헐지르 흐르며 돌아보세 헐지르 흐르며 돌아보세 헐지르 흐르며 돌아보세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 호 왕심리 청은용이요 왕심리 청욕이요 태산대학이 전북금성이라 태산대학이 전북금성이라 태산대학이 충남산은 철저온산이요 충남산은 철저온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부각 흑은 넝만 봉이요 부각 흑은 넝만 봉이요 청천삭추럭은 대춘세곤이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리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리 건군만한 중이라 수락산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탕춘대 피른대 세곤정 이화정탕춘대 피른대 세곤정 백년동 달뜬의경 구경 허여가며 백년동 달뜬구경 구경 허여가며 홀지르그러며돌아보세 홀지르그러며돌아보세 조금만 쉬었다가 다리좀 펴고 물좀 드시죠 다리좀 펴세요 조금만 앉아 쉬었다가 다리 한쪽은 펴도 괜찮아요 한쪽씩 고고전변이랑 그것을 둬야지 여바랑 주부양 여바랑 주부양 차좀 펴서 드시고요 차좀 펴서 주시고 ύez 혁당 세곤정 백녕동 다 서울이죠? 풍창동에 동사무소 뒤쪽으로 올라가면 아니면 하얀 용꽃이 많은 동네 예 옛날에 이항복이 절장 이항복이 정자 이항복이 정자가 있는 백사실개구리라고 지밀의 정원이 어딘가 그랬는데 백사실개구리 백년성 그렇구나 이항복이 정자 밑에 주춧돌만 남았어요 위에 넣었고 주춧만 남았고 정자가 있던 호수 아주 작은 호수인데 거기 완전 말라가지고 낙엽이 쌓여있고 대신 그 백사실개구기 이렇게 손타고 이뻤구나 그러니까 우리 탈모지님네 동네구먼 그동네 제가 거기를 아주 가끔 가는데 지금 이맘때 가면 옛날에 이항복이 이 사람들이 젊은 청춘때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지금 아람드리 은행나무인데 거기서 떨어진 은행을 제가 자주 주었어요 생각하면서 시상해 500년된 거네 500년된 거네 시상해 그렇구나 뷰티풀 뷰티풀 세금정 백년동 탈등경 구경어 여기가 너무 멋있어 그럼 이제 요거 한번만 더 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긍가루를 가야 쓰지요 여바랑 주부양 명인명창에서부터 고가정 쭉 있어 모입시다 처음부터요? 냠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북유람과 가지 모사 시켜 교분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과 강개천룡 안장말을 태우고 탈도 북유람아 성세도 있고 성세도 있고 마렵도 있어 아르마리 뭣도 알고 간드러진 북유람아 수백 명 모두 모아 각기차나 백찬창만 허여 팔도 강산을 구경달제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허고 전라도 진입산 낙동강을 구경허고 성세도 정진강을 구경허고 정진강을 구경허고 허항 동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허고 황래 황래 동구월 산은 공지 숲을 구경허고 평안 고청 우울산 대동강을 구경허고 황래 황래 백두 산은 풍만강을 구경허고 강원도 금강 산은 세류남을 구경허고 경기도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왕신리 천욕이요 회산대학이 전북금성이라 동남산은 철병원산이요 한강은 철병원산이요 말년수라 부강은 넉만공이요 청천삭추럭은 대춘세거니 세류남이 천하금고 사방산세는 지렁허여가 지렁허여가 달리 건문만한 중이라 수락산 후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유화정 탕춘대 피로군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정 구경허여가며 올리려 노려면 놀아 가사가 입에 안 붙으니까 더듬더듬해요 그렇지요 몇번 해보세요 그냥 연습도 안하고 가사 붓니 안 붓니 하면 안되고 연습은 해야되고 그 다음에 몇번이나 했다고 가사가 입에 붙어요 만이가 몇박자에서 나오는거에요? 열 열 열 열하나 열둘 한나 돌까지 가서 다섯박이요 열 열하나 열둘 한나 둘하고 니가 나와 박자 입고 있고 너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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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척 여 daughters 그리우니 그 영어로 그리우니 놀아 너네도